에어로빅장에서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어로빅을 한 번 준비해드렸어요 에어로빅장에서 주부에어로빅장 여기 있거든요 여기 주부에어로빅장 주부들은 다 나와서 주부에어로빅장 도망 주세요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사니가 좋았어요 오사니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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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러 터러 헐 아래 헐 아래 하자고 받아 하자고 받아 하자고 받아 하자고 받아 갑니다 마무리 팍스 자 돌아주세요 하나 하나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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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식규 최고 고맙습니다.